네 글자 퀴즈 오토 오토? 맥틱! 맥틱! 네? 오토마딱! 필리핀 오토마딱! 이거 맞지? 오케이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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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흥민 발음이잖아! 외국어 돼요? 어! 외국어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! 아! 다시 한 번 말해봐 아! 제가 감정을 잘 못 쓴게요 다시 한 번 말해봐 맞겠다 맞겠다 믿는다 믿는다 다시 한 번 말해봐 맞겠다 맞겠다 똑바로 보고 말해봐 아! 잘 모르겠어요 아는뽀시나 사비뇨? 뭐? 잘 모르겠어요 아는뽀시나 사비뇨? 뭐? 외국어는 며느리였어 외국어는 며느리 필리핀 마이틴 디안 날림 빠가서 그리핀 났어 너 필리핀 마이틴 디안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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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꾸 너 자꾸 그 질의가 안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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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전 이혼할래요 아! 전 이혼할래요 아! 해외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필리핀 분들께 더 어필할 수 있게 우리 소개 좀 해줘요 필리핀 따갈로그 네 필리핀 말이야? 네 필리핀 말이야? 중국어는 발음이 좋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라 자유 이런 건 잘 알아듣게 된다 일본어 일본어 안녕하세요 저는 다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부리 선생님 3 2 마유 네 질 마유 네 질 잘한다 잘한다 문제를 아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문제를? 할 줄 알았어요? 딸갈로그를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? 한국어로 분위기 소개해주세요 마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생이라는 뜻이 뭐죠? 마보하이 항상 도착하면 그게 환영 인사거든요 약간 알로아처럼 그리워요? 필리핀? 네? 그리워요? 네 그리운데 요즘은 그래도 자주 그리워해 그리워해 노래 이름잖아요 필리핀은 뭘까요? 또 오해영 또 오해영 나나만 그래 네 이분이 따갈로그를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 넥제기들한테 또 오해영 나는 이런 캐릭터 뮤지컬을 첫 도전한다를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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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